안녕하세요 동방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팬 여러분께서 유튜브 통해서 미공개 영상을 저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보여드리려고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창린대 윤호의 대결 명승부 기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게임 슈팅 게임 저 반역을 향해서 누가 더 잘 맞추냐 한 사람당 세 맞추 오우 우정 8점 7점 3점 이건 뭐 10점이라고 하면 되죠? 아니죠 그럼 내가 이기려면 빨간색을 맞춰야 되나? 왜 승자는? 최강찬민입니다 먼저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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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 1점 1점 3점 1점 1점 다아악! 저의 승리로 마무리 짓고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경기는 볼링이죠. 혹시 다음 경기 때도 이렇게 돌거에요? 계속 돌거에요 한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인가요? 단판 승부죠 세번째 게임 저...저의 승리 너무 느러지지 않게 빨리빨리 때리게 빨리빨리 때리게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전 진짜 때리기 싫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 일종의 이벤트용 쇼를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다요 아무튼 그럼 어떻게 완패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럼 지금까지 동반쇼였습니다 동반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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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